우리 둘과 나는 혜진이 필요해 야옹! 야옹은 마음대로래요 마음대로 마음대로 나라고 해 내 거라고 해 우리 둘과 나는 혜진이 필요해 야옹! 점점 말해 이렇게 해봅시다 와우! 어.. 왓 씨이네 왓 씨. 켜버렸어. 너무 멋있다. 이게 바로 눈빵이네 이게 바로 눈빵이네 도와주세요 7시 반? 우리는 그냥 휴대폰 받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아 일어나 막 이런 것도 막 하고 Th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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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ere is it? 어디 가? 어디 가? 왜? 수고하셨기 시작한다 의상 days 몇 개 그러냐 에에에에에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